안녕하세요 쌍둥이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전원주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이시는 쪽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1층 부분이구요 일단은 이 집의 대지 사이즈는 대지가 68평이고 도로 공유 지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. 건축도 철분 콘코리트 주택으로 지어져 있구요 1층 2층 다락방 전부 다 합쳐서 57평으로 되어있는 집입니다. 기반시설도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 오폐수 직관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반시설이 좋은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 집에 와서 1층 2층 다락방까지 전부 다 구조를 확인하고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구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자막으로 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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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